비가 오는데 다들 너무 힘드시고 감사드리고요 비 오는데 다들 사진 찍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고치면 더 따뜻한 물을 신고 목욕탕을 주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요 오늘 하늘 경기장 아르헨티나 경기장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 우주소녀가 너무 더운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니깐요 다들 우주소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